오늘 제가 와플이 된다고요? 응 멋진 와플로 만들어줄게 시작해볼까? 우선 좋아요와 구독 이 두개의 재료가 필요해 살려주세요 겁먹지마 으악 아 망했다 이제 어쩔거야 미안 미니언즈 으악 내 짤리들 다음 영상에 뵐게요 바이바이 오늘도 우리가 와플인데 믿을 수 있을까? 아 벌써부터 무서워 오늘은 믿어봐 멋진 와플로 만들어줄게 정말이죠 그럼 빨리 시작해요 고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이 두개의 재료가 더 필요해 이제 맛있는 와플이 되겠지? 기대된다 오늘은 성공이야 우와 맛있겠다 우와 정말 맛있겠다 나 혼자 다 먹을거야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알겠어요 나눠 먹을게 그럼 다음 영상에 뵐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영상을 צ點 afterwards 다들 조심히 더 필요해 지내 Nexus ês